자 안녕 민규쌤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일본사로 지금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영상에서는 일본사 전반에 대한 개관 그리고 일본 고대사 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로 한 페이지 기출문제도 많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죠 개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큰 그림이다 라고 보면 돼 일본사 전반을 가볍게 훑고 가자 스케치 하자 이런 느낌입니다 일본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하는데 일본의 지리적 특징 보면 큰 섬 4개로 이루어져 있죠 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큰 섬뿐만 아니라 수많은 섬들이 있어 지형도 되게 복잡하구요 그리고 요런 것들로 인해서 통일적인 뭐 혹은 중앙집권이 조금 어려운 모습이 많다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물론 중앙집권화가 나타나는 시기도 분명 있지만 대부분 많은 시기는 중앙집권이 어렵고 보통 지방의 권력이 나눠지는 지방분권의 경향이 강하다 라는게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떤 왕조를 중심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보통 수도를 어디로 잡았느냐 라고 해서 기준으로 시대를 선정한다 시대를 이름 붙입니다 명칭이 붙는다 그리고 일본 정치의 특이한 점인데 막부정권이라고 하는게 나타나요 막부정권은 일종의 군사적 봉건제 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시 무타의 대장인 쇼군 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요 정치적 지배자야 그리고 사실은 그보다 더 높은 국왕의 존재 우리나라로 치면 국왕이구요 당시 이제 일본은 천왕 일본식 표현으로는 덴노 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덴노의 존재도 있다 천왕이 물론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을 때도 있구요 보통 이 막부정권 시대에는 실질적 권한은 쇼군이 같고 천왕은 상징적 존재였다 라고 하는 것 같이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쭉 볼게요 일본의 선사시대 쭉 볼텐데 일본의 선사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다루지는 않구요 특히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내용이 언급만 되어있구요 시험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본의 선사시대 하면 보통 신석기시대 조몬시대 다룰거구요 그리고 한반도로부터 넘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청동기와 철기가 한 번에 같이 전래되는데 그 시기를 야유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건너서 이제 조금씩 한반도에서 소국들이 연합을 해서 국가를 형성했던 것처럼 일본도 그런 비슷한 소국들이 등장해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야마타이국이라는게 있다 뭐 그 정도 보면 되구요 사실 이 부분은 세계사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동아시아사에서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느정도 소국들의 연합 혹은 뭐 합병 병합 등을 통해서 하나의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그게 이제 4세기 경부터 8세기 초까지 있었던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거야 자 이 야마토 정권에서 우리가 다뤄야될 내용은 많진 않구요 어 보통은 그런겁니다 어 중앙집권을 위한 노력 이를 위해서 활약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쇼토크 태자라고 하는 인물이야 자 그리고 이때 백제로부터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가 엄청나게 발달을 합니다 그 양상 그리고 아스카문화 이런거 다룰거구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중앙집권적 노력을 하고 또 당시 중국엔 이제 위진 남북조 시기를 통일하고 수나라가 등장하구요 또 당나라가 등장합니다 이들로부터 율령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일본에서도 유사한 율령 시스템이 등장하게 돼 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도를 어느정도 정비를 하게 되구요 당시 전행하고 있던 어 귀족 세력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개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개혁이 바로 다이카게 신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요 내용도 살짝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라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자 수도를 나라지역으로 옮겼다 그래서 당시 건설됐던 도성이 헤이족효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되었구요 이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견당사 혹은 당시 한반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상태였기 때문에 견신라사를 파견했다 그리고 역사서도 편찬되구요 여러가지 있습니다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 헤이안시대 우리가 다룰거구요 수도를 당연히 헤이안지역으로 옮겼다 수도 헤이안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9세기 정도가 되면 신라도 어느정도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단계 그리고 중국의 당나라도 907년 멸망하거든 875년에 우리가 황소의 난을 기점으로 당나라가 급격하게 세퇴합니다 그 이후 당나라 신라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견당사 파견 견신라사 파견 이런거 중단된다 그리고 일본 특유의 문화를 발전시키자 라고 해서 국풍문화라는게 발달하구요 이 시기에 일본의 고유문자인 가나 이런것들이 만들어진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헤이안시대 그래서 보통 선사시대부터 헤이안시대까지를 우리가 일본의 고대사라고 표현합니다 일본의 고대사 그럼 그 이후가 무엇인가 고대 다음에 보통 중세라고 표현하죠 중세 그래서 이 가마쿠라 막부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 전국시대까지 보통 일본의 중세사라고 봐요 이미 언급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중세다면 원래 뭔가요 바로 근대죠 근대 그런데 이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고 하는 네 시기 구분법은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역사를 구분하던 틀이란 말이야 이것을 아시아에 적용하면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에도 막부 시기를 그 중간적 단계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중세와 근대의 진검다리 시기를 근세사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흔히 중세사라고 하면 위진남북조와 수당을 들고요 중국의 근세사 하면 송원명청을 둡니다 한국에서도 보통 조선시대를 근세로 설정을 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막부시대 막부시대인데 조금 더 보자면 그나마 이 나라시대까지는 지금 중앙집권을 위한 노력을 했던 시기야 이런 윤령체제 도입 이후에 이 시스템을 갖추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란 말이야 그런데 이 해이한 시기가 되면 중앙집권이 약화돼 이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방 군권이 강화된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해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무사가 필요했습니다 고용된 무사들이 증가했고요 이 무사들이 대규모로 결집해서 무사단이 형성돼 그래서 사실 귀족이나 호족 세력들이 무사단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무사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무사단이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 무사단의 경쟁 과정에서 승리했던 미나모토 요리토모 라고 하는 인물이 권력을 잡게 되고요 이때 정의대장군이라고 하는 쇼군에 취임합니다 그래서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야마토 정권 말기 7세기 말부터 천황이라는 호칭 쓰고 일본 국호 쓰고 분명하게 등장하는데 천황은 이제부터 상징적 존재가 되고요 실권자는 누구다? 바로 쇼군이다 쇼군 그래서 쇼군이 정치를 주관하는 이 시기를 막부정권이라고 하고 그 수도가 가마쿠라 지역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마쿠라 지역 자 그 다음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무로마치 막부에서 막부를 개창했던 인물은 아시카가 다카오지 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막부에서 다른 막부로 넘어가는 시기는 어쨌거나 무사단들의 경쟁이나 혼란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시기에 다시 실권을 가지고 가지고 싶었던 천황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막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자 이렇게 분리하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그 시기를 남북조시대라고 표현하는데 그 남북조시대가 잠깐 나타나고요 실제로 이거 교과서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남북조시대를 통일했던 것이 또 아시카가 요시미스입니다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1392년에 통일해 그 이후 안정적으로 이제 무로마치 막부 통치가 쭉 운영이 된다 뭐 요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막부시대에는 특이한 일이 없나요? 라고 하면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언급되는건 딱 뭐 한가지씩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가마쿠라 막부는 당시가 12세기부터 14세기잖아 중간에 13세기 원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을 평정하던 시기야 그래서 이 원나라가 고려와 힘을 합쳐서 일본을 침입하는 요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가 이 침입을 막으면서 점차 쇠퇴하게 된다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는요 당시 이제 14세기 15세기 16세기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명나라와 감합무역을 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명과의 감합무역 자 우리 연표를 잘 보면 선생님이 1467년 전국시대라고 적어놨는데 이 시기는 사실 무로마치 막부가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무로마치 막부가 전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실은 쇼군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지고 지금 전국에서 무사 세력이 성장한 것이다 자 이 시기는 보통 이제 쇼군의 지휘와 관련해서 좀 봐줄 필요가 있는데 당시 쇼군은 지방을 관할하기 위해서 쇼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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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된 지방관인데 이들이 여러 지역을 담당하면서 커다란 큰 지역의 영주로서 성장하게 돼 그들을 슈고 다이묘라고 표현하는데 이 다이묘들이 전국시대 각 지역을 다스리는 이런 분할의 시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이묘들에 의한 전국 분할시대 이게 전국시대라고 보시면 돼 중국 역사에서 춘추 전국시대도 사실상 지금 7개의 큰 나라가 중국을 두고 중국의 패권을 두고 싸운 시기죠 여기도 수백의 다이묘가 일본의 패권을 두고 싸우던 시기였다 이것을 정리했던 인물이 오다노부나가라는 인물이 있어 이 오다노부나가가 보통 그 키트를 마련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통일한 것은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을 조선을 쳐들어가게 되죠 임진왜란이야 7년간의 전쟁을 거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결국 일본군은 퇴각하게 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세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이 맞붙게 되고요 그 전투를 세키카하라 전투라고 해 1600년에 있었고요 결국 거기다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권력을 획득하고 이제 에도에 수도를 옮기니 이 시기를 이제 에도막부라고 합니다 에도막부 그런데 이 에도막부 시기는 그 이전 시기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었다 왜냐 기존의 막부는 사실 쇼군이 자신을 따르는 가신들에게 영지를 하사했고 영지에서 보통의 가신들은 거의 무한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 영지를 받은 무사들이 성장해서 쇼군을 위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중앙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쇼군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 영주들 흔히 다이묘들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중앙집권적 봉권체제 라고 하는 특수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이묘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만 삼킨 코타이 제도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영지를 번 이라고 했습니다 막부와 번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을 막번체제라고 했는데 이 번을 다스리는 다이묘들이 1년마다 에도에 와서 거주하도록 한 제도야 왔다갔다 하는 것도 돈 많이 들겠죠 그리고 올 때마다 공무를 바쳐야 했고 그리고 이 2년에 한 번씩 와서 살기 때문에 에도에도 집을 두고 자신의 영지에도 집을 둬야 하는 요런 어려움이 있었다 지방 다이묘들이 경제적인 계속 지출을 하게 만들고 요런 모습을 통해서 다이묘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업군도 분리해서 고정시켜 버립니다 무사는 무사만 농민들은 농민만 하도록 하는 요런 조치를 통해서 무사 세력이 늘어나는 것을 또 방지하는 요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요게 일본 전군대사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는 유럽의 여러 세력들이 아시아에 접근하는데 그중에 1854년 이 미국에 의해서 처음 문을 열고 개항을 하게 된다 1854년이고요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시기에 이 막부 세력이 에도 막부가 이 외국과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른 여러가지 불만들이 막 나타납니다 내부적으로 막부 타도운동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 뭐 또 존왕량이 라고 해서 고대 천왕의 그런 존엄을 되찾자 요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 막부 세력이 위기에 몰리게 되고요 결국 막부가 무너지고 이제 새롭게 천왕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다시 생겨납니다 그런 일련의 개혁을 메이지 유신 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이후 나타난 정부를 메이지 정부라고 표현해서 근현대사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들어가면 이 메이지 정부가 근대화 개혁에 어느정도 성공해서 1875년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고 76년 조선의 개항을 강요하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개관영상이 벌써 생각보다 길어져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구요 고대사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사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